오늘 이 교회와 함께 세대통합의 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큰 은혜해 줄 줄 믿습니다 유대는 탈모대에 의하면 소년기에는 부모를 위해서 살고 청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살다가 장년기에는 자식을 위해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네들은 하잘 거 없는 거 해놓고도 부모를 위해서는 것처럼 자기가 또 부모의 큰 공을 세운 것처럼 그렇게 뻑일 때가 있습니다 또 쉴 새 없이 부모의 관심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좀 커서 청년기가 되면 이제는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장년기가 되면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또 살게 되죠 자 오늘 우리 부모되고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또 우리 자녀들은 무엇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될까 하늘에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애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자문의 장치지 말하기를 여와를 경애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었으며 늘 그랬습니다 또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경애할 때에 올바른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경애한다는 것은 공경해서 사랑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면 그 거룩함 앞에 경애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런 분을 사랑하시고 온 우주만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생사하복을 주장하신 그 하나님 우주를 통주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애하지 않는 그 지식 잘못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의 지근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애하게 되면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부모는 자식 교육에서 허리가 힐 정도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잘 가르쳐 놓은 자식도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늙은 부모를 귀찮아하고 몰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버림당한 정말 쓸쓸한 부모들이 많아요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부모 효도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부모에게 순종하게 됐고 이웃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제 원칙이 하나님을 참으로 한 분을 어떻게 잘 섬길까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나의 어떤 분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생 목표를 들고 잘 섬기는 경애하는 마음 이게 기초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태풍에 휘몰아쳐가지고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 옆에 나무가 자신의 몸을 기대어 줘서 별 피해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째 뽑힐 만한 그 나무가 도움을 준 나무에게 고맙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이런 큰 세찬 바람 속에서도 굳건하게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나 멋진 태풍 속에서 나를 도와줄 힘이 비결은 어디가 있었지 하고 나뭇길이 대화를 했대요 그런데 도와준 나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건 아주 간단한 거야 자네는 새로운 가지를 만드는데 온 정신을 집중한 동안에 나는 뿌리를 깊숙이 내렸네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외형에 치중한지 뿌리를 나무에 제일 중요한 뿌리인데 더 깊은 삶에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적으로 보면 깊은 삶은 영적인 삶 하나의 만남의 삶이죠 오늘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이 바로 나무 같으면 내 인생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뿌리 나무는 뿌리에 의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믿음도 뿌리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애하는 것인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살아계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경애하겠습니까 순서대로 보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거듭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대화에서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거듭난다 두 번 태어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놀래서 그랬어요 아니 보태에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우리 예수님의 목적을 청구하기 위해서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정말 거듭났는가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확실히 영접이 됐는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있는가 십자가의 피를 깨닫고 있는가 죄를 해결하고 있는가 그 안에 내 마음에 성령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성이 잘 될 때에 이 아이는 복된 아이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대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이 고기를 잡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아무리 많은 고기 잡아서 재산을 남긴들 여러분 그 어떻게 세상을 믿습니까 그런데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듯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 믿음의 뿌리를 내기를 만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말씀을 만들고 은혜 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인도한 법을 가르쳐주면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잘 섬기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봐도 신앙 교육은 가정에서 부모가 하나님 먼저 경의하고 부모의 신앙 생활 삶 자체 모든 것을 자녀가 잘 보고 있어요 애비 얼마나 드리는가 기도생 얼마나 하는가 헌금생 얼마나 하는가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시고 그 부모 밑에서 그 교육을 잘 받는 우리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부모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됩니다 자문일장 8절이 말하기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훈계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또 육성이 살아 있어요 순종을 가르치자면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 자식이 사이에서 인정받겠습니까 누구 말 듣겠습니까 자기가 제일인 줄 알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지요 사이에 적응하기도 힘듭니다 그 자문 23장에서 말하기를 아이를 훈계하지 않지 말라 채찍을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그 영혼 구원이 채찍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안 살면 때려서라도 가르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모가 분노 미움 이런 가운데서 화풀이에서 채찍을 내려서는 안되겠지요 진정으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채찍을 드러난 것입니다 부모가 정말 사랑해서 안타까워서 몸부림치면서 예쓰는가 아닌가 또 자녀도 그걸 잘 봐야 되고 어쨌든 부모가 채찍을 때리는 것이 성경에 많은 곳에 나와요 제 가정 얘기를 하는데 제가 셋 딸이고 늑둥이 은총이의 아들을 얻었는데 저는 성경적인 원리로 그렇게 제대로 잘 가르쳤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을 썼어요 많이 때렸어요 농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막대기 아주 몸둥이라고 해도 돼요 구하는 것이 딱 크게 있어요 언제나 언제나 그게 놓여 있어요 딸들도 어떤 때는 엎드려 빠쳐 때린 적도 있어요 한 번은 우리 아들은 중에 엎드려봤죠 그게 하나 되게 엎드려 때렸더니요 너무 아픈 거 같아요 딱 일었어요 그때는 안 맞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안되겠어 순간 내 다리를 올려가지고 그냥 몽둥이를 내 다리몽둥이를 때려봤어요 멍이 들고 빨간지니까 이 아이가 깜짝 놀라요 그랬더니요 거기에 다 아이가 만지면서 울더라고요 아빠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몇 년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보다 키가 더 컸어요 큰 잘못이 아니고 늑둥이 아들을 두다 보니까 엄마한테 반항하고 안되겠다 그리고 나서 이리 와 그래가지고 엎드려봤죠 상당히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전에 저도 마음이 괴로워서 12시 넘어서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뿌시랄뿌시랄 소리가 나요 누군가가 보니까 은총이가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앞으로 그 얘기가 어떻게 될지 그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부모가 때리면 감사가 받으세요 할렐루야 순종하는 자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합니다 우리 한국 교계 다 아는 원종수 군사님 그 어머니가 얼마나 참 믿음이 좋았는지 아마 원종수 학생이 대전고답게 다닐 때 같아요 그런데 한 번은 추운 겨울날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그것도 장님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감상스러운지 뭐 어떻게 표현이 안 될 정도로 그 누더기 옷에다가 오물에다가 얼어붙어갖고 온몸에갖고 그 장님에다가 노숙자에다가 그 추운 겨울이니 그 몸 어떤 모습이건 내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 할아버지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정수야 이 할아버지 옷 벗기고 깨끗이 목욕시켜 드려 이 아이가 처음에 예 아마 그랬겠어요 얼마나 불편하고 예 더러움 내가 뜯기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어머니 훌륭하고 그 아들 순종했어요 그래서 인터넷 글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옷을 벗기는데 너무 더러워가지고 막대기로 이렇게 긁어놨다고 얼마나 몸이 때가 악취가 나겠죠 그런데 깨끗이 썩여지고 그리고 따뜻한 아랫목에 딱 하나님의 할아버지 앉혀놓고 그리고 너 그 내복 할아버지 입혀드려 그 추운 겨울에 옛날 가난한 시대에 내복 한 벌 있는 것을 할아버지한테 입혀드려 다 할아버지 입혀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다 아셨어요 그리고 이 종수 학생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렀어요 종수야 내가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성경 찬송 들고 새벽 기도 가더구나 그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나에게 관심도 없었단다 니 염이 과부택이 어제저녁에 죽이 모자라서 자식들을 굶기다시피 하면서 나를 너희의 방으로 인도했는데 그 집이 궁굴 같았다 푸른 초장이고 따뜻한 봄날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 가정에 배고픔이 없게 해주마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했던 이 죄인 용서해주세요 그 할아버지는 모른 척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 그 원정수 학생에게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뭘 원하느냐 솔로몬같은 지혜가 생각나서 지혜를 주소서 그랬더니 그런데 그 후에 로마서를 읽는데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30분에 읽어버렸대요 그런데 성령으로 그냥 각인이 되고 들어와가지고 암송이 되어버리는데 눈만 감으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쫙 보이버려져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지혜가 임한거에요 그런데 그 당시 고등학교 480명 350명이었는데 공부를 하고 싶더래요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런데 시험을 첫 시간 보는데 아 첫 시간 국사책 시험 보는데 국사책 싹싹싹싹 넘겨져 그래갖고 시험 딱 보여줘 그냥 그대로 쓰기만 하면 된거에요 전부 다른 사람은 저거 모더나 누구 갖고 있어 그러면 다 보여줘 다 쓰고 다 쓰고 전부 그래 썼더래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거 컨닝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거루한 컨닝이다 그랬더니요 이게 뭐 전세계적인 사건이니까 나는 그대로 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하신 것은 다 옳거든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과목은 그렇게 만점을 다 말하는데 수학 점수는 안된대요 수학은 응용이 나버려가지고 답이 없어 책 봐야 그래서 수학 점수는 많은 문제를 못 받아가지고 그래도 전교 5등 났대요 480명의 5등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과도 때마다 1등 대결을 하겠더니요 전교 1등에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가지고 수석 졸업 오늘 중요한 것은 서울대 의대의 수석 아 잘됐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보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가 부모님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의 그 자식 전만 같아도 어떻게 아니 거지 할아버지 어떻게 고등학생한테 목욕시켜주라고 옷주라고 내복 한 번 있는 거 그렇게요 그런데 그걸 또 그 순종한 그 아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의 따뜻한 버리국에 바베에 드리고 할아버이 잘 대접했더니 이 복을 받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암 전문의사로 큰 역사를 주고 지금도 미국에서 놀라운 성교하는 귀요한 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우리가 신양생활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기도하는 어머니 얘기인데 아들이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옛날 중앙보부에 가면 막 엄청나게 무섭게 죽어 나온 때가 있었어요 이 학생이 학생운동하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지고 매를 막고 취지어를 봤는데 이상한 일을 버렸어요 담당자가 이 학생만 때리라고 하면 급하게 자신이 팔을 내리고 신을 막고 펄쩍 주저앉은 거예요 이 학생만 때리라고 하면 이런 이상한 일을 버렸어요 병원에 진단가도 아무 이상 없어 그 청년 문척여기 시작하면 자꾸 그리니 버려지니까 그가 막 막한 욕을 하더래요 그 형사가 그래서 야 네 집에 기도한 사람 있지 어머니가 기도한다고 하면 말같아서 아닙니다 거짓말 말아 이놈아 너만 때리려고 하면 내 팔에 힘이 빠지고 쥐가 나서 이건 네 기도 때문이야 그 어머니가 항상 철학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이니까 그 어머니가 돌아갔지만 지금도 어머니 생각만 하면 하영우 씨 눈물 난대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던 그게 신앙 교육이에요 가정에서 부모의 기도는 다 응답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자녀 친구를 잘 사귀도록 해야 됩니다 자문의장 시정을 하기를 내 아들은 악한 자가 너를 꿰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좋은 동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는 것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인데 왜 그렇게 V자로 멋있게 보이게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공기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앞에 기러기가 공기 저항받고 나면 뒤가 그걸 따라가게 되는데 앞에 날개에 그 공기 바라면서 가게 되는데 70% 힘이 전략이 된대요 그런데 서로 싸우지 않고 가는데 앞에 리더가 힘이 빠지면 자연히 뒤의 것이 리더가 되고 또 리더가 시원치 않아도 그저 끌어내지 않고 존중하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앞에 리더가 잘못 가면 뒤에서 소리질러주고 방향 서로 한마디로 협조하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마리가 혹시 부상해서 못 날아가면 서너마리가 내려와서 또 기다렸다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동료 불행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일반적으로 그럽니다 너는 정말 모든 사람의 사랑만 받아라 너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야 돼 귀한 자야 너는 너는 정말 고생하지 않고 아름답고 너는 귀한 자야 귀한 자야 이렇게 그게 최고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랑할 수 있는 자녀가 아름다운 자녀가 될까요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섬길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번째로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율심을 길러줘야 된 것입니다 이 성공은 낙심받지 않고 끝까지 간 사람에 성공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직시장 그저 말하기를 우리가 선명한 낙심받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이 실패한 사람의 85%는 진짜 실패시피한 것이 아니고 포기 때문에 실패하셔요 끝까지 가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인내와 끊기로 끝까지 한우물을 파야 성공하는데 그걸 못 견디면 결국은 성공하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 사람이라기해서 권한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환란과 권한도 다 있습니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의지하고 권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고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핸디캡을 더 역전으로 아름답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루스비의 대통령 미국의 사선 대통령인데 그분은 소아마비 환자였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신력으로 더 극복하고 더 위대한 일을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기적과 역사적인 산물은 이 권한이라는 장애물을 극복한 결과 아름다운 모습이 그의 사미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행기가 얼마나 문명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육중한 그 비행기 어마어마한 수천 톤의 쇳덩어리가 하늘을 막 날아간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가 뜨는 것은 무엇 때문에 뜨냐 그 비행기를 가로막는 바람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람 공기 저항 같지만 그 저항의 힘에 의해서 비행기는 뜬다는 거예요 오늘 권한과 역경의 바람이 위대하게 아름답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세이로 비교하면 독수리가 있고 그리고 일반 병아리가 있는데 독수리 알을 병아리에 냈더니 병아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아상을 모를 때 그래요 나를 발견해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바울은 능력주의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겠어요 결론의 말은 하나님을 잘 생기고 그분이 생사합을 주장할 수 있는 그분을 잘 생기고 그분을 기쁘게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인생을 축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육이 교육인데 어디서는가 유대인의 교육은 가정교육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게 그 당시 교회학교가 있었습니까 아니예요 그들의 삶이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꽁꽁 묶고 갖고 바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얼마나 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나까지 번제로 드리구나 열 마리 필요 없어요 그 모습 그 이삭의 축복하는 야곱 열두 아들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오늘 정말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까지 인도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하면 하나님의 세워주시는데 못봐도 교육은 사랑입니다 사랑 책망하고 그리고 비평하고 판단은 잘하는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니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칭찬해주고 이러지 더 이렇게 요한교육은 일곱 개 항상 칭찬하고 나머지 꼭 단점 잘못된 거 얘기하더라고요 칭찬 많이 해주고 이것만 고치면 좋겠니 그래서 격려해주고 절대 실망했다 말을 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실소가 넘어졌지 나는 너를 믿는다 그까지 기도로 사랑으로 양육하는 복된 과정이 되시기를 예수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